여기서 헤비 좀비 리뷰 갈게요 헤비 헤비 스킨 커몬 헤비 스킨 커몬 헤비 스킨 헤비 스킨 커몬 헤비 스킨 커몬 자 나도 설마 헤비 스킨인가 어 나도 헤비 스킨이야 어우 야 손봐 이거 개띠꺼 자 일반 좀비 와 야 야 야 진짜 야 이번 헤비 좀비 스킨 레전드인데 이거 야 진짜 이거는 와 야 진짜 레전드다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쭛같이 때리고 싶게 생겼지 와 와 진짜 레전드다 와 진짜 개 띠컵게 생겼어 진짜 그 스킨 3배 이상 그냥 진짜 와 이거 진짜 모니터 샵본 나갈급인데 이거 너무 띠꺼운데 자 이거 도끼 금도끼야 금도끼 금도끼고 숙주는 일반은 은도끼야 은도끼 금도끼 은도끼 존폭 들었을때 존폭 깠을때 존폭 깔을때 너무 띠꺼 잡을때 잡을때 똑같애 그 다음에 이제 숙주 숙주면상 볼게요 하.. 야 근데 나는 일반 좀비가 더 띠꺼운거 같애 왜냐면은 일반 좀비는 그 이게 민자문이라 옷이 더 배떼지가 막 더 띠꼬고 막 막 때려 갈기고싶은 막 더 뭐 약간 국타유발? 분노유발되는 약간 그런 타입? 얘는 뭔가 옷 입혀놓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거 같애요 아직 와쿠는 띠꼬길한데 어 난 일반이 더 띠꼬운거 같애 확실히 야 그리고 하나 볼거있어요 존폭들어봐요 존폭들고 총쌉 총쏘면서 덜덜 떨린다고 애가 그렇지 앞으로 가봐요 어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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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개 들어 이 자식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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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헤드 쏘기가 좀 뭐하는데? 얘 헤드가 어디 야 원래 헤비 좀비 안지면 헤드 쏘기 쉽거든요? 너 헤드가 어디니? 여기가 헤드니? 어 여기 야 이상한데 얘 헤드 판정? 야 데미지 봐봐 헤드 안 들어가 지금 너 어디가 헤드니? 야 너 어디 너 어디가헤드야? 어디지 헤드야? 죽은 꼬라지 봐 으으 으읍 으읍 에읍 어우 엎드려 봐요 엎드려 봐요 머 cleaned 아 근데 얘 원래 일반 헤비는 헤드 쏘기 쉽거든요? Mason 너무 뒤꺼운데? 아니 이게 대가리가 어디야 대체 모자인가? 아니 모자 안맞아? 야 이건 버그 수정 된다 이새끼 대가리 없다 이거 그니까 앞으로 앞으로 오면서 보고 이새끼 대가리가 없어 왜 버그야 이거 봐봐 이거 아 여기는 맞는다 지금은 맞는다 아 지금은 잘 맞는다 지금은 잘 맞아 고개 쳐들고 오니까 잘 맞아 다시 다시 어우 너무 뒤껍다 뭔데 야 대가리 좀 이상한데 근데 얘가? 아 이제 잘 맞는다 앞으로 오니까 잘 맞는데 아 오케이 자 일단은 요 뚱땡이도 여기까지 보고요 어 아 아 아 아 아